안녕하세요 오늘 하는 것은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 중간중간에다가 아구를 마치려고 하는 거니까 쭉 따라오면 될 거고 민법총취 물건 계약 정도까지 볼 거예요 원래 끝나는 시간은 2시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넘어갈 수도 있으려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웬만하면 2시 반을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몰라도 아는 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시 안에 끝나는 거고 눈을 멍하고 뜨고 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맞춰보는 거고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토요일날 시험인데 지금 새로운 걸 하겠습니까? 굳이 메모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듣고만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봐볼래요 1번을 한번 보시면 항상 해년마다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 성립요건을 물어보면 농치증을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그래서 농치증은 동그라미 치고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아닌 거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등기 요건에 등기를 첨부할 때 첨부되는 서면에 불과한 것이지 효력 요건이나 성립 요건도 아니에요 효력 요건도 아니고 성립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아닌데 요건을 물어볼 때 가장 으뜸으로 나오는 게 이 농치증이에요 항상 나오는 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법률의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약법에 가면 혹시 불성립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불합이라고 단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불성립, 불합이가 나오면 이건 성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무효라든지 취소, 예전에 기출 문제는 차고라고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차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성립되지 않았다면 불합이 불성립, 차고, 무효, 취소 나올 수가 없는데 가끔 무효파트에 가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무효행이 추인의 문제라든지 무효행이 전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히 안 나오죠 이것도요 그렇죠? 성립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예가 나올 수도 있고 차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불성립, 불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유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법률이 목적물이라든지 대금인데요 목적물과 대금은 언제까지예요? 사후라도 이게 언제죠? 이행기까지라고 하는 거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고요 4번하고 5번하고요 밑에 보면 6번이 나오는데 4번, 5번, 6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4번, 5번, 6번은 해년마다 문제가 들어가는 질문이거든요 꼭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거죠 우리가 계약 자체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이런 게 갑하고 목적물을 의리라는 사람하고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 이 목적물이 이렇게 4월 30일 날 소실이 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아예 이미 소실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멸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미 수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표현은요 앞에가 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륭을 말해요 원시적 불륭 그럼 원시적 불륭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무효이죠 원무계담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부가 불륭인 경우가 있고 일부가 불륭인 경우가 나오잖아요 전부가 불륭이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일부 불륭은 담보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이 담보 책임은 경합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경합 경합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X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는 전부가 불륭인 거고 여기는 일부가 불륭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경합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둘 자체가 얘가 성립되거나 얘가 성립되거나 그러는 것이지 이것도 성립되고 이것도 성립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실현 가능했지만 그 사이에서 목적물을 이행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건 계약 체결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 체결 후 그럼 계약 체결 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요 후발적 불륭을 의미하는 거죠 후발적 불륭은 유형가요? 부형가요? 유형인데 자, 여기서 매도자가 누구예요? 가, 매수자가 누구예요? 을 그렇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있더라 귀책사유 이걸 갑이 누구죠? 집을 넘겨야 될 채무자거든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갑의 귀책사유가 없더라 그럼 갑의 귀책사유가 있다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얘는 채무 불이행으로 가서 의리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청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게 연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채권자 위험부담이 나오는데 이 둘 다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써요 위험부담은 해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 가닥이 반드시 계약체결상하고 위험부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작년에 이 문제가 배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프린트에는 이 파트가 없어요 이 파트가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4번에 법률행위 성률과정의 이미가 동그라미죠 이미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오게 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옥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다면 얘는 뭘로 가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되어 있고 원시적 불능은 뭐가 돼요? 무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고 얘는 유효가 되는 거죠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채무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얘는 채무불리행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렇게 채무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에 따라 계약이 해제가 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여기는 절대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멘트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불리행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4번, 5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인데 이 7번은 뭐냐면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을 물어보는 건데 작년에 효력규정을 아예 문제를 물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오기 어려워요 한 3년 있다가 나올 건데 중간 생략 등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격려가 됐다면 얘는 유용가요? 부용가요? 유효, 그렇죠? 유효 뒤에 가면 중간 생략 등기를 다시 보게 될 거라 합니다만 이건 단속규정이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8번, 9번은 꼭 기억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반사의 질서하고 불공정 법률이 전혀 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게 효력규정 하나하고 이중매매가 시험에 배정이 됐었고 가장 메인급에 해당되는 반사의 질서하고 불공정 법률 행위는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반사의 질서와 불공정 법률 행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9번하고, 8번하고, 9번하고 뒤에 가보면 불공정 법률 행위는 보이잖아요 불공정 법률 행위 이것들은 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건 분명히 알 거예요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조건 허위 진술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는데 그 초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 있죠 부척관계 해제 조건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척관계 단제를 하면서 첩의 생활비 유지비를 준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정지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지 조건은 유효가요? 무효가요? 유효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동계 불법은 원래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원칙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동계 불법이 뭐가 됐다는 거죠 표시가 됐거나 또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려졌다면 얘가 몇 조가 되는 거예요? 103조에 해당이 된다 이게 원칙인데 얘하고 유사성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차고에 불법, 동계 차고죠 동계 차고 동계 차고도 원칙은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런데 예외로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발 그럼 유발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유발되면 이건 표시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렇죠?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뉘앙스가 비슷해요 두 개가 동계 불법이나 동계 차고는 일단은 103조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표시되거나 알려졌거나 표시되거나 유발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죠 반사의 질서 아닌 거 강박 기억하셔야 되죠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강박 두 가지 103조 위반 아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비진의다 아니다 비진의가 아니다 강박이라는 거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 동그라미요 명의신탁 동그라미인데 명의신탁은 강행복귀 위반이 되는 거지만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원래 103조 해당이 되어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얘는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투기 목적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4번은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여기 4번이 강제 지평을 면할 목적 동그라미요 강제 지평을 면할 목적은 무효는 무효인데 얘가 무효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몇 조는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얘는 통정이거든요 통정 허위 표시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얘는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얘는 반환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되는 거고 얘는 반환이 안 되는 거니까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이후에 매매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거 103조 해당이 되는 거 그럼 이 기준점 이 기준점을 어디를 삼을 거냐 그랬어요 어디를 삼는 거예요? 법률, 행위실을 기준해서 103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 걸 찾겠다는 건데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알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범죄 얘기로 취득한 걸 알았다면 계약 체결 당시는 그걸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103조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인 겁니다 부정행위, 용서대가, 그 다음에 전통사찰, 주지인명 비자금도 좀 잘 나오는 거죠 비자금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103조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스터북을 참조하든 뭐하든 꼭 한 번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10번 이것도 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 이것도 꼭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문제가 전혀 배정되지 않아서 올해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장 불균형 이 불균형은 누가 판단해요? 언제 판단해요? 이건요 법률행위시를 가지고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거 법률행위시를 기준하는 거고요 주관적 가치판단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일반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데 예전에 이게 주관적 가치판단 이렇게 시험에 배정이 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구별을 해 둘 필요가 있고 공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모두가 아니라 하나만 사유가 있으면 좋다고요 이때 공박은 공핍하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에 해당돼야 돼요? 경제적 동그라미, 정신적 동그라미요 정신적, 공박은 경제적, 정신적 공핍 상관이 없습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특정 영역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X가 돼요 그래서 무경험은 거래 일반을 의미하는 거고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글체가 바뀌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아마 시험은 이게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경무대 이 경무대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요 공박은 누가 기준이어야? 본인이죠 원래 대리파트에 가면 대리행위 하자를 찾을 때 전부 다 대리인이 기준이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박은 본인 기준이고 그다음에 지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나오면 이것도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리파트에서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박, 또 하나가 지시 이 두 가지는 본인이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울 때는 경무대, 경무대 이렇게 애우시면 되고요 5번의 폭리자에게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폭리의사는 알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가면 인식만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X가 돼요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럼 X입니다 알고, 이용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무효를 주장하려면 중단자 측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입증 책임은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우리 션범에서 약간 색다른 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색다른 애가 하나가 뭐냐면 차고예요 차고 차고에서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고 중과실 여부가 있거든요 중요 부분의 차고는 취소하려는 사람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이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요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약간 달라요 거꾸로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126조에 가면 월권행이 있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의해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입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본인이 당신 아기자잖아 당신 과실이 있잖아 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얘는 좀 삐딱해가지고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이 입증을 해요 상대방이 여기도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 다른 놈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시험을 내요 원래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삐딱하게 나온 애가 뭐가 있냐면 조건에서 정지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조건이 성취됐다 조건이 이 성취가 됐음을 누가 입증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데 이 세 개 가지고 문제를 내요 거의 입증 책임에 삐딱한 애들은 나머지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나머지는 지소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돼요 정상적으로 얘들만 약간 두 개가 삐딱한 거고 얘는 정상인데 시험을 내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정도 입증 책임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균형과 불균형의 균형이 있다 해서 궁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지문도 잘 나오죠 추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7번에 피해자 동그라미죠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폭리자는 뭡니까 불법의 원인이 있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8번에 불공정 법률행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무효는 얘는 절대적 무효죠 그렇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형이 초인이 돼야 안 돼요 초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효형이 전원은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이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0번에 부재소 합의라는 거 있죠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인 거죠 무효이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절대적 무효니까 여러분들 그 선의 3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가끔 물어보시는 게 명의신탁 있잖아요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되는 절대적 무효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은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앞이 안 맞잖아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왜 명의신탁은 수탁자로부터 물려받은 3자가 선이든 악이든 왜 상관없이 보호를 해 주냐 거기는 그럼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의신탁 부실법에는 사조에다가 사조에다가 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아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 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불공정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틀려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비통착사강하고 들어오는데 비통착사강은 원래 비통은 뭐예요? 무효사위죠 그다음에 착사강은 뭐예요? 치소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이 둘 사이가 비진이었다, 통정이었다 지금 넘어온 거죠 그다음에 착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사기로 넘어왔다, 강박였다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누가 입증을 해요? 당연히 갑이 입증하죠 그렇죠? 효력을 주장한 사람이 갑일 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팔았어요 병한테 얘가 선의자입니다 원래 얘는 무권리자잖아요 그럼 얘는 무권리자니까 얘도 원래 보호가 안 되는 거지만 조문을 뒀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다가 얘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의는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추정을 받으면 스스로 난 선의입니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의이면 누가 억울할까요? 을이 억울할까요? 천만에요 갑이 억울합니다 그럼 갑은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 너 선의 아니야 너 악이잖아 내놔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누가 입증한다는 거야?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지 내가 입증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무효와 치소 여기 비통은 무효 사유고 착사강은 치소 사유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 선의 제3자로부터 보호받았죠? 이 사람은 다시 전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득자가 뭐라는 거예요? 악의자이더라 하더라 그렇죠? 그럼 앞에가 선의자니까 얘는 보호를 받았다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선의든 악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앞에 있는 권리자로부터 사가지고 온 거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언폐물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죠 제3자는 뭘로 추정해요? 선의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럼 제3자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예요? 치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누구라고 하냐면 표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것도 안 된다면 갑이 입증한다 이렇게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합니다 무과신은 따진다 안 따진다? 무과신은 안 따져요 무과신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되는데요 비통착사강의 거의 답은 3자예요 3자, 이 3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지니 의사 표시인데 비지니 의사 표시도 시험은 계속 나왔습니다 28회 때도 배정이 됐고 작년에도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얘가 이것밖에 나온 게 없어요 무효였던 것을 이걸 뭘로 바꿔서? 치소로 바꿔서 문제를 냈는데 이 지문만 두 번 냈고 내용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 비지니가 비지니 의사 표시는 원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요? 일치하지 않는데 이를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는 거죠 모르고 하면 차고가 되는 거고 둘이 짜고 했으면 통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기나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지니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작년 32회 때 나온 지문들이었어요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죠 효과는 뭐냐 그랬더니 표시한 대로 뭐가 돼 있어요?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선이 뭐예요?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전혀 뭐예요? 전혀 전혀 모른다 모르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언제나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것이고 을이 유효가 되면 뒤에 있는 삼자는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이 권리를 취득하죠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언표물 법칙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증여할 생각이 없는데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어요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럼 얘가 선이 플러스 무과실로 권리를 취득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앞이 이미 권리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 예외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악의자죠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선이 플러스 과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 그래서 상할 수가 되면 상할 수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시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냐 또는 알 수가 있었냐 그 입증은 누구 하는 거예요? 입증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표의자 이것도 안 되면 갑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안 되면 매도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3번에 보면 비지니 의사 표시는요 비지니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뭐가 된다? 여기 무효가 된다 보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과실로라는 거 보여요? 이게 멘트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할 수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상할 수를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손이에요 알지 못한 게 손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돼요? 알 수도 있었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알 수 있었다 상할 수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107조 비진이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시한 대로 조력이 발생한다 그럼 공무원은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게 상할수더라?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비진이는 상할수가 들어가면 무효가 되는 건데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이가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상할수가 있어도 유효라는 거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강박에 의해서는 아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여기 효과의사가 전렬된 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강박은 무슨 말이에요? 강박은 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는 거죠 그럼 표시가 내심에 있다 없다? 있는 거고 내심의 의사가 표시에 있다 없다? 있다 왜? 일치하니까 그럼 얘는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강박은 비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바꿔 말하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전렬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렬된 게 아니라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니까 이건요 그래서 강박은 비진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대리권을 남용했다라는 거 보이죠? 대리권 남용은 여기 간단히 나오면 비진이 표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원칙 이거 횡령이잖아요 횡령 그러면 대리인이 횡령을 했다 그래도 원칙은 뭐다? 유효다 표시한 대로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누가요? 병이겠죠 여기는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우리 시험은 욕을 냅니다 요거요 원칙을 내는 부분이고 상할 수까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인이 횡령할 생각으로 대매매 내금을 수수했다 무조건 유효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요거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원칙을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우리가 비진이에서 진이 진이 하는데 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진이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이 사례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작년까지 2년 동안 문제가 나왔던 것은 선의 3자는 보호되는 거잖아요 선의 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게 누구누구였어요 후추상해, 일손 무익이요 그러면 후, 그다음에 추,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일손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후순위 제한 물권자, 추심, 상속인, 회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보호되지 않는 거죠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서 나가면? 계약 해제 계약 해제에 가면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제 파트의 채권 압류자하고 통정허위표시 채권 압류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두 개가 여기는 보호를 시켜야 되고 해제에서는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고 여기는 그런데 이걸 두 번 냈단 말이에요 31회 때, 32회 때 두 번 문제를 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례 문제가 28회 때 마지막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사이에 칠판이 배려졌네요 일주일 사이에 제가 보니까 칠판이 맛이 갔는데 아니, 칠판을 지워보면 알거든요 이게 하도 쓰다 보니까 잘 안 지워지잖아요 뭔가 계속 붙어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됐는데 이 통정허위표시하고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이거예요 항상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둘이 뭐 한 거죠? 가장 매매를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통정은 유형가요? 무형가요? 무효 그럼 얘는 무효란 말이죠 그럼 무효의 효과가 뭐예요? 무효의 효과는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뭐냐고요?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갑과 을 간의 소유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그럼 뭐가 돼요? 진정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얘가 해먹었네요 병이라는 사람 선의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통정허위표시 선의삼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얘가 악이면 누가 좋아요? 누가? 과비 선이면 누가 안 좋아요? 과비 그럼 얘가 악인지 선인지 누가 입증해요? 과비 입증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입증 무효를 규정하는 사람 그러면 얘는 남의 집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남의 건물을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불법행위 선배청에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가닥은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해야 됩니다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표는 유효, 무효 그런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의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계약 해제 효과가 뭐예요? 계약 해제 효과는 이건 원상회복이에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이고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이에요 병에 등기는 병이 선인 경우에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선이 제3장에 대항하지 못한다 병이 악이네요 그럼 보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당연히 값도 병이라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죠 병이 선이 동그라미죠 선이가 들어오면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선이 보호되죠 병이 선입니다 그럼 보호되죠 그 이후에 가장 매매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6번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이 병은 선의로 뭐예요? 표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게 가장 정통이고 저저히 안 된다 그러면 표의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갑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매도인이라고 가장 매도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뭔만 있으면 되죠?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무과실은 따져요 안 따져요? 무과실은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28회 때 마지막 정답이 무과실을 요한다 이게 시험이었거든요 그 뒤로 이 사례 문제가 안 나왔어요 29, 30, 31, 32, 4년 동안 병이 선입니다 그럼 권리를 보호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로부터 그 매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기 이게 누구죠 지금? 전득자죠 그럼 앞이 권리를 취득하면 뒤에는 언폐물 법칙에 따라서 악의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9번에 하나 더 써놓을 게 뭐가 있냐면 채권자 대의권도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고 채권자 취소권도 인정해야 안 해요? 한다 이것까지 아마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다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가 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개념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고 자 차고 차고도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지문이 올해 나온 시험 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서 차고를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는데요 차고는 의사하고 그 다음 표시가 일치해요 안 해요? 불일치하죠? 그런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죠 차고를 가지고 취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차고가 있어야 되고 이건 누가 입증해요? 표의자, 취소하려는 사람 중과실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얘는 부인하는 사람 얘는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하죠 이렇게 자 동계 차고 들어왔네요 자 동계 차고는 원래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원칙은 취소가 안 돼요 안 되지만 애외로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되거나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한 거야? 유발 아 유발은 표시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것까지?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분의 차고는 뭘 따지죠?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이 경제적 불이익을 따집니다 이것과 다른 게 뭐냐면 사기하고 강박인데 사기 강박은 이건 주관적으로 따져요? 객관적으로 따져요? 주관만 따져요? 주관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객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기 강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포심, 기망행위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손해를 입어야 된다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그래서 실제 차고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리 사기 강박은 주관만 따져요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3번에 차고를 이유로 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라 한다면 이건 중요분의 차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반드시 발생시켜야 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차고로 인한 취소를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차고 규정은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해서 시소권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이해 되죠? 이거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거 시가 동그라미예요 시가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해서? 차고 아니죠? 그럼 또 하나 사기도 아니에요 무조건요 그래서 시가라는 글자가 나오면 차고로도 지수할 수 없고 사기로도 지수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수량 밑에다가 면적 면적 면적의 그 평수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분의 차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그럼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6번 토지의 현황 현황 동그라미죠 현황 현황 경계 동그라미요 경계 동그라미 그래서 현황이나 여기 현황 경계 그 다음에 여기 농지 동그라미 하천 동그라미 그냥 이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차고도 아니다 차고다 중요분의 차고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법률에 관한 차고 동그라미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법률에 관한 차고나 양도소득세도 전부 다 뭐예요? 중요분의 차고가 돼 안 돼요? 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의 표의작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누가요? 입증해야 돼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라고 하거든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효력을 뭐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중요분의 차고하고 중대한 과실을 물을 때는 얘가 시험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9번도 매도자가 주어입니다 매도자가 적법하게 뭐 했어요? 계약을 해지한 후 해지했어요 그럼 당연히 손배청이 들어가죠 그럼 매수자가 이제 매수자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문도 요굴래 세 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총에서 두 번 계약법에서 한 번 사기강박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요굴래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4, 5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기나 강박은 전제조건이 뭐예요? 고의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는 주관적으로만 따집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경제적 불이익은 불이익은 불문입니다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과실에 의한 사기강박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과실에 의한 사기강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대한 고지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부작위에 기망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이게 뭐라고 했어요? 공동묘지 같은 거 이거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착오가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상가 분양광고 보인가요? 상가를 분양할 때에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률을 일정 한도까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선정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기망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소송행이 동그라미죠 소송행위는 당연히 뭐예요? 착오로 치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강박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 동그라미 강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글자가 나오면 뭐로 가라? 103조도 아니다 그 다음에 비진이도 아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강박은 원칙은 뭐예요? 원래는요 이건 치수 사유잖아요 그런데 이 강박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중요 그럼 얘가 언제 무효된가요? 그랬더니 강박의 정도가 뭐예요? 극심해가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박탈됐다면 치수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얘는 효력이 없어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극심 동그라미 완전히 박탈이라고 글자가 나오면 얘는 무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시소가 되지 않더라도 무효가 된다 19번에는 고소고발 동그라미 치고요 끝을 위해 부정한 이익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고소고발은 원래 형사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강박이 될 수는 없지만 뭐는요? 부정한 이익이 있다면 얘는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부정한 이익이에요 자, 3자 사기 강박 기억나죠? 상대방이 뭐라고 써요?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더 쓴다면 여기다가 누가 들어오면요 만약에 아까 우리 갑과 을 간에 이 갑을 간에 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취소되지 아니더라도 사기 친 사람한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쓴다면 우리가 대리인 대리인이 사기 강박 쳤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이건 무조건 들어가요 요건요 만약에 사기 강박이 나오면 무조건 제3자 사기 강박은 무조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이 사기 강박이 나온다는 전제에서 요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피용자를 동그라미 치세요 피용자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피용자는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3자 사기로 봐야 되죠? 피용자 동그라미 3자에 해당이 된다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이 피용자가 들어오면 뭘로 가라? 4, 알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용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만 좀 정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대리인입니다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요? 그러면 X가 돼버린 거고 꼭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의사표시는 꼭 두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에 비즈니 통정 차고 사기 강박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대리 파트에서 세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럼 대리 파트는 무권들이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가 대리 종합으로 해서 복대리까지 넣어두는 거 그게 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리 제도에서 보면 대리인과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임으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 동그라미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여기 을 그 다음에 상대방 병 그럼 이게 대리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사기 강박 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취소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병이 그럼 이거 본인이 본인 갑은 을이 사기 강박 쳤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그렇죠?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 친 경우에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지문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인데요 23번은 여러분들 대리권의 범위는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은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줬을 때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별도의 숙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여금 같은 거 있죠? 대여금은 일부를 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다음에 애금 같은 경우 담보 대출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할 때 이게 뭐예요? 취하동의 취하동의 같은 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기 계약하고 쌍방대리가 나오는데 자기 계약 쌍방대는 원칙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것들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번에 본인의 승낙 승낙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승낙 그 다음에 다툼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승낙,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는 건 무슨 말이죠?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미도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 계약하고 쌍방대리를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뭘로 간다고 그랬죠? 위반하면 위반하면 얘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다른 말로 바꾸면 얘를 무권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건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겠죠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 유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번도 간헐적으로 나오죠 입찰, 경매입니다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다른 두 사람을 대리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무효인데 얘 무효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건 추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정적 무효 좀 다르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은데 대리인이 수인이면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이죠? 이건 뭐라고 하죠?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현명을 안 하면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1번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이건 추정하지 않은 게 본답니다 간주 규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로 취소가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가 있었어 상할 수가 있다면 이건 직접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명을 하지 않을 때에 이 효과 세 개를 기억하시라고 내가 항상 그러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상할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29번의 위임장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 들어가면 얘는 대리 행위도 아니다 현명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현명이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를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현명한 걸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30번의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피한정 피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심지어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대리인이 파산자는 아니었는데 대리 행위를 하다가 파산 송고를 받으면 그때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파산자를 뽑거나 처음부터 미성년자, 성년 후견을 받은 사람 의사 능력만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 능력은 꼭 있어야 돼요 이건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돼 있지만 그 사사 성파는 기억나죠? 성파, 종료, 철회, 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파산 이무대리권 종료, 철회 여기 꼭 기억을 하시고요 31번, 32번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복대리거든요 이 복대리는 꼭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개를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죠?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이 되는 거고요 누구의 대리인이죠? 누구의?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본인 대리인이니까 현명할 때 누구 이름으로 현명해야 돼? 본인 이름으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그리고 전제해서 이제 이무대리 이무대는 원칙은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그렇죠?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본인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선임과 감독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뭐가 있어요? 본인이 지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본인이 지명하면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만 있다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죠?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과실 책임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만약에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다면 뭘로요? 선임과 감독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밖에 없어요 과실 책임으로 그래서 이무대리와 법정 대리 있죠? 여기에 복대리 이거 하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의 대리이다 이걸 꼭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해서 종합으로 문제가 하나가 배정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권대리예요 그 무권대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표현대리 이렇게 문제가 배정이 보통 되거든요 무권대리인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가 뭐가 돼요? 병 이런 관계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일본에 추인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추인 거절권이 있는 거죠 시험에서는 항상 메인급은 추인권이에요 두 번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1번에 뭐가 있어요? 최고권 2번에는 철회권이 있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죠?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병은 선입브라스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1번 무권대리, 어른, 제한능력자 능력자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죠 2번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상속을 받는데 끝허리가 없다라고 나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되죠 이미 이거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보는 거니까 자, 추인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단독행위니까 계약시 뭐한다?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간혹 가다가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하고 나오거나 추인시부터 추인 한때 추인 한때부터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X가 돼요 그때부터 추인 한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전득자, 무권대리, 에브리바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이건 조심할 거 본인 갑이 누구한테 추인한 거죠? 무권대리에게 추인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럼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추인했다는 걸 그럼 자기 스스로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철회권을 우선시켜버린다 이거죠 우선시킨다 그래서 이 지분도 답이 됐던 적이 있고요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추인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그 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상속 동그라미요 끝들이 뭐가 된다?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을 치게 반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 있잖아요 추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추인은 어떻게 해요? 추인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뭐예요? 불? 요식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부나 일부를 수령했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거나 또는 유에 요청을 했다 이런 문제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인 거고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 그 다음에 형사소치 안 했다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욕을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뭐가 있어요? 최고권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한다 보여요? 이거 중요합니다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한다 여기 철회권은 누구만 돼요? 선의만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 철회권은 선의자만 이거 항상 조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최고권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너 추인할 거니?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걸 무권대리인에게 한다 그러면 X가 돼요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바라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발신주의 우리 시험 범위는 발신주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얘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격승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요 이것도 의외로 잘 나오는 지문이죠 거절한 걸로 본다 철회권 선의자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철회해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는 것이고 무권들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인데 이 때 조심할 거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손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요 상대방 선택이에요 무권들이 선택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한능력자 밑에다가 누구 써나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무권들은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여기 하나가 그래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현대리를 지금 내가 여섯 개를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개만 알고는 이거 답이 가장 많이 되는 표현대리들이에요 답들 표현대리에서는 그런데 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원래 이 안에 표현대리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25조가 있고 126조가 있고 129조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안다는 전제에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으뜸으로 되는 애가요 얘 답되고요 얘 답되고요 엄청 잘 나와요 답이 가장 잘 되는 답들이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그러면 125조는 뭐였죠 여러분들? 이게 대리권 수여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1번, 2번 두 개밖에 없어요 시험 지문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하나가 뭐예요? 꼭 대리권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직함이라든지 또는 명칭 사용 사용도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125조가 걸려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임후대리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법정은 안 돼요 당연히 복대리는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건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이 자체가 당연히 상대방은 선이 무고하시래야 공통점이다 그건 두 번째 126조는 권한을 넘은 거거든요 월권행이 그러면 1번에 여기 보면 기본 대리권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것도 그렇죠? 등기 신청 그런데 그 권한을 매매를 넘었다 매매를 했다 그럼 문제는 기본 대리권하고 권한을 넘은 이 월권행위 월권행위가 꼭 동종이어야 됩니까? 이정해도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긴 동종 유사 이종 불문이라고 그랬죠 불문이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126조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상대방이거든요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이 플러스 뭐 해야 돼? 무고하시래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선이 무고하시래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여기는 뭐라고 써요? 선이 무고하시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표현을 쓸 거거든요 점장에 가면 그럼 정당한 사유가 선이 무고하시래인데 언제를 기준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를 기준하냐 이건 대리 행위실을 기준해서 판단하고요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시험을 내요 이 지문까지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26조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사자, 복대리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도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복대리나 일상가사 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이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느냐 된다 이것도 그래서 126조는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잘 나온 건 1번하고 2번이 가장 잘 나오죠 원래 129조는 다른 건 없어요 대리권 소멸부의 표현들이니까 129조가 권한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정도가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이에요 당연히 129조도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이무대리, 법정대리, 사자, 복대리 다 권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도 다 종이 되고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게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거기에 현명하지 않았어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서류를 나올 건데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처럼 본인처럼 행동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책임질 만한 꼬투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조했다는 글자가 보인가요? 위조를 해서 자기가 대리처럼 행동했다는 건 본인이 책임질 만한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위조했다는 건 본인이 책임질 만한 꼬투리가 있어야 표현들이 성립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대리인이 혼자 본인의 도장, 인장 같은 거 위조해서 대리인의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본인에게 꼬투리가 없는데 상대방이 대리꾼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무조건요 성립이 안 되죠 125조나 126조, 129조는요 무조건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입 플러스 무과실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이게 보호받거든요 그 다음에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표현들을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재판의 근거가 돼요 만약에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당사자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권 조사상도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나 전득자는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본인 전득자는 안 되고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만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과실상계에 적용한 거예요? 과실상계? 아니죠 그렇죠?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얘하고 얘를 같이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답은 곤란한데 지장 없습니다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